Q. 골인에 있는 Q. 골인에 있는 747 보잉 747 그 큰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갔던 걸 기억하는데? 세이브 갈 때? 그때도 막... 저 흔들리가 아! 지금 안 되었는데? 아뇨아뇨 저 그 루프탄자 탔을 때 엄청 좋았어요 대체로 그냥 어떤 항공사든 보잉 747은 다 좋던데 이거 뭐 사야되냐? 불안금 사야되나? 눈을 감지도 말고 또 눈을 감지도 말고 이거 비벼지는데? 이거 어떡하지? 내가 봤을 때 이거 비빔밥이거든요 기내식 저 안 먹어요 기내식 절대 안 먹어요 안 좋아해 진짜 안 좋아해 기내식 약사는 약 약은 약사한테 탕수육은 중국집에 우동은 1번 너가 약 얘기하니까 배고파졌어 약이 어떻게 배고 왜냐면 약을 먹을 때 보통 밥을 먹잖아 밥 먹고 약 먹잖아 그래서 밥 먹는 상상을 해버렸어 너가 약 얘기를 하니까 와우 형 상상력이 너가 그 말하는 순간 0.5초만에 약과 밥의 관계를 내 뇌는 생각해버린 거야 아 대단한데 그러니까 폴게임 하고 있지 않을까 상대 무빙만 보고 나 걸어줄게 그런 거 있잖아 아 스킬 쓰겠다 뭐야 뭐야 더블 리시야? 파이퍼리시? 뭐라고 하더라 바론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론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그냥 쳐달라 그러는데 너무 반반 싸움인데요 아닌가 우리 무조건 이기나? 무조건 이긴다고 치면 다론인가? 다론인 것 같은데 아 다론인가? 이게 그런 거 다 맞아주는 성격인데 아 아니 와다 왜 안도 안쳐 서프뮤즈 아닌가? 구독감사합니다 아 아 뭐야 실리형 도와줘 왜 그래요 왜 아무도 안와줘 바로 나가버리면 어떡해 아 아 이게 왜 죽어 아 바보팀은 클리어러브에요? 바보팀은 아 실리형 아닌가? 아 아 아 아 아 나 왜 실리형으로 알고 있었지? 극적 극적인데 이거 극적 극적이죠 극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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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복부 다했다 이게 어떡하지? 아 아 제발 으악 아 근데 진짜 다른 쪽 안 가는 거 진짜 애 다졌어 아 너무 아 누구 오더야? 도망간다 아 뭐라도 좀 해줘 카르마 22킬이야 어떻게 게임을 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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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안가 오 죽어줘 제발 피어리? 잡았다 나잇 나잇 다 큐 도는데 카르마 피잖아 머짐오 지지마 잔 inic 천천히 해 천천히 어? 탈리아 아직 없어 탈리아 아 너무 힘들어 라인전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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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천천히 하자 점한데? 점한데 왜 나 안죽이지? 빨리 플래시로 나 죽여줘 아.. 죽이 안죽어 야 그거 오 아 어떡해 죽었잖아 탈 앱 찍고 Q 1앱 찍어서 보내야겠다 아 필 쓰나요? 풀 없나? 없구나 W만 없는데 이 친구? 아! 아! 아 한 대 칠걸 나 평타 한 대 안죽는데 당연히 에코가 킬을 먹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했다 아 안일했다 아 한단 실패했다 한 대 맞으면 안죽었는데 한 대 맞으면 안죽었는데 아 뭐야 코치님 하이 아 이거 아 아 당황해가지고 코치님까지 야야야야야야 바보야 외진 곳에 보내드렸다 아 야 거리 안돼 바보 바보 아 그만하자 진짜 바카 야야야야야 아 이게 다 감기 때문이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바텀 지금 다 리콜 누면서 바텀 보고 있다 투표 이거 김사가 우리 김사가 아까 들어가서 좀 안 돼 아니 공불이 있다던데 아람으로 지금 공붐 보려고 진짜 뭐야 뭐해 아니 카르마 그럼 나 좀 도와줘요 알 알 알 알 알 알 뭐 공이 썼어 다신다 내가 퐈 끄우우이웟 퉅 숭 아니 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통틈이고 통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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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통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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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서포터 R 어디 갔어 내초 와 10개 0 궁이 없나본데 약 아 왜 이렇게 힘들 거야. 이 라인전이 왜 이렇게 힘든 거지? 뭐가 문제지? 정글로 보였어요. 이제 뭐 해주세요. 여름에 세븐. 한 대 쳐주겠지? 아 이제 억지게도 안 된다. 아 너무 슬프다. 아 쳐주겠지. 딱 있었어 어떡해. 야 어디가? 야 이거.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. 와. 아 씨. 아. 일단 쉴드 빠졌고. 마지막 기인데? 근데 우리 다 랩이 밀린다 이거. 달리 빠졌고. 아 근데 진짜 푹 친다. 진짜 푹 친 거 아니겠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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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. 야 야 야 야 야 그만 천천히 천천히. 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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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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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무슨 일이야. 무슨 일이야. 왜 1대1 하고 있는 거야. 아. 힐 빠져서 힐 빠졌는데 힐 빠졌나? 캠프 나왔다 우리팀 나이스 이겼다 드디어 와 게임 이렇게 해서 이기네 진짜 와 너무하다 바텀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잭스 잭스 한파 합시다 힐 뭐지 그냥 깨면 될 것 같은데 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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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파 합시다 어? 나랑 잭스 1대 1 하신 분 곰보다는 환영인데요 잭스 할래?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 곰보다는 환영이에요 저희 같이 잭스 하자 그래 우리 잭스 하자 일로와 뭐해 왜 아 잭스 하자고 아 잭스 하자 잭스 잭스 하자 게임 왔으면 잭스 할까 아 아 나 가야되잖아 이러면 나랑 잭스 1대 1 오지게 하실거 아 가기 싫어 가는 애쉬를 죽일까? 오지게 해야돼? 애쉬도 분명히 오려고 할텐데 무조건 오지게 해야돼 가방이lt 아 까비 아 까비 할 때 주접 대박이다 형 맞냐 끝날거 같은데 걱정하지마 호개 호개 스피라 와 왜 이렇게 쎄 관리오? 나이스다. 얼굴 다네. 얼굴 다네. 내가 센 거야? 내가 센 거야? 야 큐 잡혔다 큐 잡혔다. 낚여버렸죠? 뭐야 지단이야? 미코라는 척하고 하나 많이 와주세요. 이거 이거 혼내줘다. 아! 그거 아니야? 와 이거 뭐야? 지단이야 지단. 바꿨어? 높은인데 저 친구? 나 한 번만 더. 그래야 돼. 아 이거. 자격받아가지고. 어 예. 어 네. 어 네. 아 그럼 짝스 못하잖아. 그럼 짝스 못하는 거야? 아니 할 수 있어. 너 어떻게 안 쓰는데? 어? 그럼 그냥 할 거야. 날 거짓말. 뭐야 카밍. 뭐야 럼블은 몰라. 럼블이랑 카밍이 같은 편이야. 럼블이랑 카밍이 같은 편이야. 럼블이랑 카밍이 같은 편이야. 럼블이랑 카밍이 같은 편이야. 어 뭐지? 뭐야. 어 씨스 차이 봐. 카밍인데 젝스. 카밍이. 어 근데. 템이 다 떴다 이거 봐. 뭐야. 추적자의 닌탑인데 이렇게 많이 달아? 뭐야? 세 번을 따여도 카밍이. 오케이. 못 느낌인 줄 알지? 오케이 오케이. 도망갔. 아 그냥 빠띠 한 번 해볼까? 선배님 카밍을 해주면 되나 빠띠 한다. 아 그래 뭐야. 젝스가 벤이면. 어 뭐야 뭐야. 엄청난 거 맞았어. 망했다. 아 눈가복 줄었어. 아 눈가복 줄었어. 젝스로? 오! 오 마이 갓. 눈가복이. 진짜 수잘댁이 인속됐다. 근데. 눈가복이 더 좋을 수 있어. 왜냐하면. 카밍의 W는. 체력 미래니까. 체력이 더 늘어나면. 데뷔이가 더 세진 거야. 온천 타마고 하시는 분. 오. . 오. 아아. 지노니 bajo. 엔슨 타마고 하시는 분. comme il fango planted다고. 아. 죽었다. 아.. 되나요? 니달리가 어떻게 오른쪽이 하나 왔지? 저.. 저 와드에 보였었나? 아.. 아이키 잭스 아이키 잭스 잭스는 뭐라 했어 하이키 잭스 하이키 잭스 아.. 누구 한 명 죽겠다 히어라 아니면 히어라 했구나 점령한 거 아닌가? 나 피시바 한 건데 왜? 두 번 나갔는데 두 번 오세요 진짜 미쳤다 그렇지! 엘레스요! 그냥 바텀 시작해야지 자리를 너무 잘해 이 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..잠깐만 나 이거 없는데? 엑시공 도는 거 아니야? 오케이 안 돼요 이랬는데 엘레스가 블루 먹고 두꺼비 먹고 늑대 먹고 난 타킹 강하고 하면 마음 많이 아파요 안 아파요? 와 탁 갈리고 했어? 피오를 한 번 끼겠는데? 저거 아마 길고기 이유 어? 90% 방금 내 저 팀이야 아 우리 같은 팀이야 거의 90% 근데 뭐야? 우리 정글 5억이라뇨 아 너 궁 없어 궁 없어 야 너 왜 야! 아아 뭐해? 뭐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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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이거 없는 텔인가? 되는 텔인가 이거? 이거? 아 궁 텔에 약간 심각한 오류가 있었어요 아 잡았고 제발 팔아줘 에코 우빙 좋았다 어 저거 못잡아? 큐 2초 뭐해 위에서 아칼리 오는데 아칼리 와요 아칼리 와요 되나? 와 뭐야? 대단한데? 야아 먹어 안 먹었는데 먹어야지 그거 아 야 끝났다 쳐졌다 적을까지 보자 이거 어떡해 아 알파리 데려가면 비밀이에요 어? 야 엘리스 잘하는데? 미루 되냐 엘리스 왜 죽었어 뭐야 미루와? 형 형 나야지 원수왕이나지 아 잡아요 뭐야 임상을 받네 여기다 왓ед을 다가가가지고 쓰던 걸 볼래? 제발 박탈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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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 아 뭐야 Q 상향된 Q.. 진짜 체감 많이 되는데? Q 상향된 Q players will win long Q 이건aning Q? Q Q A 한 Ừ credits will ice some Q Q Q Q Q Q A 아 너무 힘들다 감기 아 너무 힘들다 감기 이 한 마리 퓨를 던질까 얘가 던지는구나 신발에 청가보실니까 신발이 뭔 쏟을까 빨리 말해봐 청가보! 저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 차식 형 왜 제이스했어 야 어 야 저로 빼면 Q 까비 5초 아 잠시만 뭐야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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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꽤 꽤 와 이랬어 이거 저기 와 뭐야 여기 뭐야 리쌍 있는데 여기 아 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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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조 am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